최근 급변하는 용접산업의 흐름 속에서 자동화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자동화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지원사업을 통한 협동용접로봇 도입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용접업계는 큰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용접공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기술에 주목하고 있죠. 특히 협동로봇을 활용한 자동용접시스템이 인기를 끌며 이 분야의 혁신은 계속해서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정자동화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용접자동화 설비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도움일까요? 대부분의 국가지원사업은 평균적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여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각 지자체는 왜 공정자동화를 위해 이런 사업을 진행할까요? 이런 사업을 통한 기업의 공정자동화는 용접이나 기타 고위험 집중에서 로봇을 통해 일을 처리하고 사람은 일을 통제, 관리만 하도록 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심사과정도 까다롭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2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와 심사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용접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콘은 협동용전로봇 분야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용접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사회도 충분히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까다로운 서류작업과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고객님의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로보티코에 문의하여 국가지원사업을 통한 협동용전로봇 도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로보티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